저는 캄보디아 대학교에서 문화 1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통시대 귀족들이 아주 즐겨 들었던 아주 유명한 전통음악 장르 중 하나인 모하오리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오늘날 이 곡은 흔히 느리루메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캄보디아의 고유 부드러운 음악과 이제 캄보디아 여성인 폼에 대한 자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나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노래로 소음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리울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캄보디아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전통 국악구로 이 곡을 표현한다고 들었을 때 이 곡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구로 만나는 아세안 음악 또는 아세안 시나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안 이 곡은 우리 가스의 제이터는 아세안이